내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? 조이 배꼽기 웬디 평화의 여신 제 이름이에요 슬기! 배주연 조이 배추! 제 이름이요! 웬디! 슬기! 주연배 슬기! 예리! 슬기! 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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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붕이! 쭈붕이! 주연... 주연이 주연아? 어? 하나만 고르셔야죠 조이! 현아! 예리! 뭐야? 웬디! 아이린 배! 웬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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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아! 슬기! 웬디! 주연이 주연이? 주연이가 어떻게? 주현! 주현이야 아니면 주현이야? 조이! 현이야! 조이! 주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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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멈췄는데? 뭐야? 주현이! 현이! 주현이 정답입니다!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요? 뭐예요? 주현이! 어 맞아요! 누가 맞춘 거예요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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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조이가? 누가 맞춘 걸까요? 미! 러비들이 판단해주세요! 누가 맞춘 걸까요? 누가 조이래요? 주현이! 맞아요! 주현이! 야!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? 내 목숨 제일 크게 질 얘기하려고! 제 목숨 mily worse? 물론 exactly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